헤헤헤 매집네임 사탄님부터 피카사랑니까지 넣어드렸구요 아이디 랜덤의 위한 주사위 한번 돌리도록 할께요 주사위는 6, 5 총 11번 랜덤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Can't stop, we won't stop. 11번 완료했고요. 선보님부터 지우아빠님까지 순으로 브레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롯 당바윤님, 밸런스 서울 루체스터님, 골스 장삼삼님, 레이커스 서진아빠님, 맨피스 맥봉님, 미네소타 우따타님, 류오랑케이님, 세크라 재준님 이렇게 브레이크를 진행할게요. 자 맨 위에 있는 박스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1차에서 카붐이 안 나와가지고 이번 2차 기대하면서 브레이크 진행할게요. 리뎀이 또 한 장 들어있네요. 리뎀 또 기대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카붐? 그러네요. 제가 리뎀 보느냐고. 이제 카붐 확인했네요. 카붐은 제자리 뒤에서 되게 영롱하게 빛나네요. 첫 번째 카드는 알드리지 나왔고요. 세난, 비카, 사랑님. 뒤에는 또 자모, 자모 2년차 서포머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맥봉님. 잠시만요. 제가 이게 엑셀이 1차랑 2차랑 동시에 있어가지고 좀 헷갈려가지고 잠시만요. 자모 맥봉님까지 말씀드렸고요. 뒤에는 자잭주 이것도 맥봉님. 3년차 카드 뒤에 카붐. 일단 마이애미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지미 버틀러 카붐이 한 장 나왔네요. 마이애미 누구시죠? 마이애미 슈플 수현님 축하드립니다. 지미 버틀러 카붐이 한 장 나왔네요. 와 이번 카붐 진짜 실물 너무 예쁘네요. 아 진짜 예쁘다. 저도 카붐 하나 꼭 갖고 싶네요. 진짜. 끊임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